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자를게요 대박 소리가 엄청나는데 실은 제가 태출날을 위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길렀나요 머리를? 얼마나 됐죠? 1년 반 넘었지요 머리를 자릅니다 약간 이거 무슨 어디 가는 거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굉장히 의식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대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채윤언니가 한 한 10번은 물어본 거 같아요 가발 준비해 줄까? 이렇게 근데 가발을 쓰면은 제가 그다지 춤을 제대로 또 신경이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확실하게 하자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과감하게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약간 안 물어봤을 땐 괜찮은데 자꾸 물어보면 살짝 약간 가발할까? 이런 마음이 중간중간 들었지만 원래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키는 게 좋으니까 저는 처음 마음 그대로 머리를 자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오! 느껴지는군 또 굉장히 짧아지 많이 짧아지는 건 아니어서 또 머리는 또 잘하죠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랍니다 목 뒤에 가위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밑에서 최대한 그렇게 이런 느낌이었지만 상 zawsze 머리가 손상된 게 잘 졸려서 머리 결이 엄청 좋아지겠다 이끄러집니다.요 오و 아 근데 소원이었어요 흥흥 그런 느낌 저GH 엔어심 한 느낌 헉 와우 와우? 예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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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지가 또 다르다 응 갑자기 어떤 느낌인가요 시크 엄마야?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 언니? 민지 언니 근데 방금 가르마를 휙 넘겼는데 너무 예뻤어 오 맞아 이런 단발들은 가르마를 어떻게 타냈다고 느낌이 완전 달라지니까 약간 바람 불 때 머리카락을 손으로 이렇게 넘겨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머리에 제스처를 적응해야 돼 약간 제니퍼나 제스처처럼 항상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? 잠 걸렸어요 거의 0.5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게 자르면 안 되나? была 초키뱅 초.. 초키뱅 inky 그냥 그렇게 해서 앞머리 붙여가지고 ということ 다운펌처럼 젤리 наб 날이어 작은 내년 차가 마른 손질이 응 그것도 그렇고 저 손질 못합니다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근데 어차피 앞머리 중간에 한 번 해야 될 거에요 왜냐면은 중간에 펌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 기를 거 아니면은 맞아요 앞머리 잘라놓으면 어쨌든 관리를 이전보단 더 해야 돼서 그렇다면 쌤이 하고 싶으신다고 부탁드립니다 오 내가 다 떨리는데 다른 사람이 될 거 같은데 진짜 이미지 완전 되게 변신이겠다 이렇게 하고 또 앞머리가 또 조금 길어도 느낌이 또 달라져서 이게 이미지가 쎄가지고 이대로 이미지 고쳐지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눈썹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눈썹이에요 슈나우저처럼 근데 머리도 약간 그렇게 자라면 좋은데 눈썹만 자라요 이게 머리가 손상되면 끝에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고 좀 이제 머리 좀 잘라내서 아마 머리 빨리 긁고 건강한 머리만 자라요 응 혹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서 다크서클이 좀 생기긴 했지만 잘 어울리죠? 좀 한 10년, 20년이 더 어려진듯한 느낌이랄까요? 기대해 주세요! 도착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. 저의 초피뱅이 땀에 쩔었군요. 인증샷. 이게 스프링 워터. 이제 저는 푹 씻고 잠을 자겠습니다, 여러분. 모두 굿나잇. 운동하러 왔습니다. 계속 멋진 몸매를 고찾을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메이크업입니다. 짜잔! 오늘 드디어 무대를 하는 날인데 목이 많이 갔어요.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하고 잠 못 잔 상태에서 열심히 리허설하고 했던 달아가 오늘 나오는 날인데 시선을 다해야죠. 오늘 나오는 날인데 시선을 다해야죠. 화이팅! 오늘의 마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